감독을 하려고 비싼 감독님이시네요 그대로 상체부전을 많이 해주고 쭉 밀어요 긴장도 되겠나 긴장도 되겠나 긴장도 되겠나 긴 좀 가져와라 꿀 좀 가져와라 유리야 시타 어서오세요 무엇일까 오늘은 어디있지? 랜덤 박스가 없고 어디갔지? 소보로도 있고 단팥빵 초코 왕소라빵도 있고 그리고 왜 여기다 주셨지? 안녕 유리씨 너무 안친한 거 틀나나 너무 틀나버렸죠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금방 친해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레시피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이 레시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요리가 되길 누구일까? 좀 연배가 있으신 분? 힌트 좀 줘요 일단 잘 모르겠어 힌트 좀만 줘봐 힌트 줬는데? 힌트 줬다고요? 어디? 잘 모르겠어 아 뭐야 아 설마 그럼 제가 이거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참아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확실히 연배가 있죠 확실히 내가 맞지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? 만나면 너무 뭐랄까 좀 이렇게 어... 잘 봐요! 제가 유리 씨한테 제 레시피를 공유하기 위해서 왔지? 어떡해요! 퓨벅 바지 입고 닥터 마셨어! 안녕하세요, 언니! 이제 들어갈까? 네, 이쪽으로 오세요, 언니! 구독, 좋아요, 완전 알림까지 할 소라 언니가! 네, 그럼 반가워요! 소라 언니가 이렇게 하고 팔꿈치로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 땡큐! 아유... 고려 언니들? 처음 뵙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? 세상에 태어나서... 내 첫 타임인 고려 일단 오늘 저의 패션을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... 스타일! 1, 2, 3... 키리! 하! 하! 전... 짐승이에요! 짐승이에요! 하하하하! 하하하! 짐승의 대표! 호랑이! 네오파드의 조화! 하하하하! 아, 이거를 실물로 보다니, 언니! 제가 유리 씨한테 제가 한 번도 안 쓴 거예요. 이거 역시 이렇게 호랑이가 있죠. 유튜브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축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고맙습니다. 나중에 짐승 룩에다 하고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요. 정확하게 아니요. 안 그래도 묻고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. 케어하는 방법들 자세 이런 거 보고 유리하는 거 보고 정말 다 봤구나. 진짜 좋아하네. 근데 이소라니까 유리 재밌지 않냐? 너무 재밌어. 나도 그 언니 거 보고 오트밀 거 샀잖아.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. 유리 씨는 그러면 구독자 애칭 있어요? 그런 걸 아직 저는 뭐 하나도 못 정할 거였니. 얘가 저를 따라오는 거야. 어때? 이야 유리 씨를 따라가네. 이쁜 사람을 알아봐. 너 다 배신하는 거야? 와우 이렇게 유리 씨도 나중에 맞아 우리 요리를 해야 해. 그러면 제가 만들어보고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정성이니까 비빔밥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시금치, 토마토, 아보카도, 오이, 칼, 현미, 쌀, 코코넛, 워터, 초고추장, 콘츠, 유, 고추장, 영란, 낫도 이게 지금 흰쌀이잖아요 우리는 흰쌀은 이제 안 먹는 걸로 진짜요? 언니도 평소에는 흰쌀은 잘 안 먹고요? 한 1년에 한두 번 우리 둘이 먹을 양을 할까요? 이 정도에 팥을 이렇게 많이 넣어요 슬슬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40분 그럼 우리 40분 동안 이거 만들면 이제 되게 좋아요 네 유리 씨가 하체에 약간 부중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이 비타민이나 이런 샐러리 인효작용에 도움을 주고 오이도 그렇고 붓기도 쫙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피부가 좋아하시겠지 토마토도 같이 섞어서 주스를 만들 거고 적당히 오이에 하나 넣고 토마토도 하나를 넣을게요 베이킹소다가 잘 풀리게 물을 쭉 뿌려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야채를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이 뜨잖아요 무거운 그릇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아 그런 수리 아래에 가라앉게 아 그렇군요 이제 이거를 이거를 다섯 번에 걸친 다섯 번에 걸친 다섯 번에 걸쳐야 돼요? 두 번은 큰 그림으로 헹궈주고 세 번째는 꼼꼼히 한 장 한 장 다 닦아주고 네 번째, 다섯 번째는 또 큰 그림으로 오이 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많거든요 약간 도돌돌돌한 면만 믹서에 들어갈 때 갈리기 쉬운 만큼의 조각을 내주면 돼요 오이는 잘 갈려서 이 정도 조각으로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땡큐 자연스럽게 드시네요 토마토도 그냥 잘 갈리는 느낌으로 손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손 조심 손 뵐까 봐 믹서 통에 넣을까요? 비타민을 넣고 근데 이것도 그날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넣으면 돼요 케일을 넣어도 되고 샐러리를 넣어도 되고 비타민을 넣어도 되고 주스는 단 거 좋아해? 아니면 그냥 신선한 거면 다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10대 9로 합시다 오 단 맛이 싫은 사람들은 그냥 물을 넣으면 돼요 맛있겠다 맛 맛 있을까? 진짜? 맛 있을까? 진짜? 맛 없죠 하하하하 주스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란다 하하하하 보약이야 보약 보약이 맛있니? 하하하하 그러자 하하하하 맛도 있어 진짜 이게 맛있단 말이에요? 응 지금 한 35 됐을 거 같아요 5 4 3 2 1 끝! 살아있는 냄새? 목욕탕 냄새? 아 맞아 숙탕 숙탕 냄새 이렇게 해놓고 우리 집 맛집 보자 후슈 짠 음 음 음 음 음 음 꿀 좀 가져와라 꿀 좀 가져와라 꿀 좀 가져와라 하하하하 언니 하하하하 언니 그냥 먹어 하하하하 어? 언니 이러고 살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주스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란다 근데 진짜 맛은 진짜 없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만들면 훨씬 맛있다 아 진짜요 언니? 한 번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? 그럴게요 그래요 진짜 언니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언니? 비싸민을 넣고 나는 오이를 반 개만 넣을게요 오이 맛이 너무 강했어 오이를 반 개를 넣고 아보카도를 진짜 뛰어난 맛집에서 레시피 다 공개하는 거 본 적 있어? 아 진짜? 나도 내 밥줄인데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저는 수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넣은 다음에 물 없이 뭐야 뭐야 방식이 다르잖아요 오면이 언니 저랑 가르쳐준 게 이게 지금 이런 게 손맛이에요 약간 믹서도 이렇게 드릉드릉드릉 해줘야 되거든 한 번에 쭉 가리는 것보다 지금이야 첫 번째 달을 뜨는 거품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먹고 유리 씨는 액기스로 내가 아 이거는 토쇼 아니고 아쉬워 이거 아쉬워 아쉬워 너무 맛있잖아 나도 내 건 안 먹을래 벌써 12분 후면 다 되네요 언니 그럼 우리 비빔밥에 들어갈 아보카도를 잘라놓을까요? 네 아보카도랑 접시에다가 손 조심하고 네 언니 쉬는 날 하루 일과 너무 궁금해요 뭘 배우는 거를 꽂힐 때 그때 바짝 떼주는 거 같아 나중에 좀 다시 하면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운동 중에서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어디 한번 퀸싱해 봐요 핀싱해 봐요 어디 한번 퀸싱해 봐요 퀸싱해 봐요 진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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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뭔가 어느 부분이 좋았던 거예요? 일단은 다운 때 왼쪽 무릎을 찢어 찢어 왼쪽 무릎을 쫙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맞는 거예요? 지금 외국에서 가장 트렌드하는 팀 진짜요? 왼쪽 무릎을 선 그렇지 그렇지 오 나온다 오 나온다 어때요 언니한테 골프 레슨 받으니까 이 구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언니 넌 지금 이해 못 할 거야 이해하길 바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 왼쪽 무릎을 쫙 그럼 일단 얘를 한번 언니 좋아요 손질해야 되겠죠? 이렇게 좋아서 얘를 예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면 돼요 모양대로 똥그랗게 되죠? 네 모양을 펼쳐서 자비에 올릴게요 씨 부분 이 부분은 노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또 젓기 시합이에요? 시합이에요? 누가 누가 더 씨를 많이 늘리나 진짜 안녕 안녕 네 어 됐다 우와 됐다 됐 예쁘다 예뻐 밥을 아니 벌써 시작했네요 이렇게 저을게요 맞아요 그렇게 저으면 우리 같이 시작하러 미안해 이거 이거 언니 와 자유도 좋아하셨네 어머 이렇게 넣고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예쁘게 이렇게 명란을 이만큼만 잘라서 위에다가 올린다 짜지 않게 이제 중요한 게 소스 배합 소스 배합을 어떻게 하냐 고추장 이만큼 초고추장 이만큼 저염 간장이에요 살짝 음 아보카도가 없으면 계란을 넣어주면 돼요 그치? 어 낫도가 없으면 또 계란을 넣으면 되고 느낌적으로 네 핫소스 얼마큼? 핫소스 언니 넣는 만큼 적당히 나는 이만큼 적으셔도 이렇게 하면 살짝 이제 멕시칸 느낌도 딱 프리또 먹듯이 우와 무리 양식타 어서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